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내가 최고 하나 둘 셋 넷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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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는요 아끼고 사랑하자 아자는 아 자랑스러운 나 이런 뜻이 남겨있어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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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랑스러운 나야 이런 뜻이 남겨있으니까 뜻도 한번 탱크하면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무릎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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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까도 똑같아요. 아까도 나만 잘랐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내가 최고 대신 니가 보다도 니가 최고도 해도 되고요. 당신 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우리 책으로 변형 마음대로 살짝살짝 바꾸시는 거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준비 시작 아 둘 셋 넷 알 수 있다 아 둘 셋 넷 화면 된다 아 둘 셋 넷 우리 최고 아 둘 셋 넷 알아 얼마든지 바로 바꿔서 중간에 당신 책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우리 최고 다 우리는 함께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